평범한 블라인드는 싫고, 나는 조금 튀는 블라인드를 원하신다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개성 넘친 분들을 위한 화려한 블라인드! 그라데이션 콤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름있는 콤비 블라인드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콤비 블라인드는 현 좋아하는 블라인드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블라인드답게 원단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한 톤만 되어있는 원단을 싫고 다양한 컬러가 섞여있는 원단을 좋아한다 하시는 개성 넘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아주 좋을만한 블라인드! 컬러가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바뀌는 그런 스타일부터 여러 색상이 섞여있는 블라인드까지 화려하고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그라데이션 콤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그라데이션 콤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평면 원단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원단입니다 특히나 색상마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색상이 아니라고 하는 퍼플 컬러를 더해서 더욱 더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주름 원단! 세븐 라인 콤비 블라인드의 변형 형태인 그라데이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세븐 라인 구조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원단으로써 심지어 환경까지 가능한 고급형 그라데이션 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그라데이션 원단은 아니지만 얇은 주름 원단에 원단을 투톤으로 넣어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콤비 블라인드입니다 이렇게 색상이 두가지 혹은 세가지가 믹스된 것도 저희 쪽 업계에서는 그라데이션 원단 쪽으로 취급됩니다 세가지 색상이면 조금 어지러울 법도 한데 투톤만 깔끔하게 넣은 데다가 비슷한 톤 계열로 맞췄으므로 상당히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 컬러가 들어간 그라데이션도 컬러 믹스만 잘 되면 촌스럽지 않고 상당히 고급스럽죠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그라데이션 원단들은 정말 정말 촌스러운 컬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소비자 기호도 다양해지고 원단 재직 기술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라데이션, 컬러 믹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본인이 좀 튀고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에 걸맞는 통통 튀는 컬러, 다양한 배색이 들어간 그라데이션 콤비 블라인드를 해서 집을 예쁘게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그라데이션 콤비를 알게 돼서 유익하도록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커튼 블라인드 관련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